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날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1. 2. 2. 3. 이 장면은 발전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허... 납치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됐나? 잭도 저런 식으로 작업해온 거야? 어허... 납치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됐나? 이 부분은 엮어다. 이건 그 부분은 엮어다. 이건 어차피가 쉽지 않게 말아야죠. 그 부분은 엮어다. 뭐... 너 어허... 그 부분은 어차피가 없었다. 그 부분은 엮어다. 어...보륨 좀 확인해볼게요 어...보륨 좀 확인해볼게요 흠... 흠...흠...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 그렇지?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볼게 대답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어? ㄷㄷ 직접 알게 한다. 이 팀을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제압시켜보자! 음...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텐데 뭐야? 뭔가 아리송한 걸 준비하나 본데? 이럴 땐 몸을 좀 숨겨야 돼 이곳은 다음은 공격으로 시작하는 방금이 있습니다 이재의 위함은 옥상으로 시작하겠다고 생각해 그곳은 이라우이의 위함이 딱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이곳에 수납이 맞게 되었고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 수납이 맞게 되었습니다 패럴는 데이터를 냅니다..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히힛 직접 알게 하니라 크흐흐흫 모지하니까 모지하니까 맞는거야 기온이 빠졌네 아 이럴 때 재료 손질을 해야 안질겨지는데 빈픈 어허, 제대로 꽂혀야돼 어허, 깨달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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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타! 어? 골인쌍은 전술적으로 불리한 판단일 텐데요 뭐, 항상 정답일 수는 없죠 완벽한 우리랑은 다르니까 뭐야, 레이더에 뭐가 잡히는데? 네, 분위기가 이상하네 현장 쪽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직접 알게 하느라 깨달았나? 맞는 거야 끝